밀로의 모자마술 밀로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밀로는 이름처럼 멋지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마술사랍니다. 서툰 솜씨로 카드 마술을 겨우 해내는 정도였으니까요. 더구나 줄 마술을 보여주려다가 줄이 엉켜버려 사람들을 실망시키곤 했지요. 밀로의 마술은 한마디로 형편없었답니다. 포포비우씨는 밀로가 공연하는 극장의 주인이에요. 포포비우씨는 밀로의 마술 공연이 끝나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밀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내일 밤에는 반드시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는 마술을 보여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무대에서 공연을 못하게 될 줄 알아. 다음날 아침 밀로는 토끼를 찾아 숲으로 갔어요. 하지만 밀로는 토끼 대신 곰을 잡았어요. 여기서 뭐하니? 곰이 밀로에게 물었어요. 응, 토끼를 찾고 있었어. 사람들에게 모자 마술을 보여줘야 하거든. 모자 마술?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곰이 말했어요. 네가? 밀로가 말했어요. 자, 잘 봐. 곰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모자 속으로 슉 들어갔어요. 우와, 도대체 어떻게 한 거니? 밀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주 쉬워. 자신의 몸이 곰으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하면 돼. 이건 토끼가 가르쳐준 비밀이야. 곰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날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무대에서 마술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자 속에서 나오면 안 돼. 밀로가 말했어요. 걱정 마. 네가 휘파람을 불면 뛰어나올게. 곰이 대답했어요. 도시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밀로는 내내 멍해 있었어요. 그래, 모든 게 사실이야. 내 모자 속에는 분명히 곰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극장으로 돌아와 보니 모자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그것은 밀로의 모자가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모자가 바뀐 거예요. 밀로는 모자를 찾으러 다시 기차역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기차역에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자기 모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밀로가 모자를 찾아 정신없이 역 주변을 헤매고 있을 때 도시 반대편에 있는 식당에서 어떤 손님이 주문을 하려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곰은 휘파람 소리를 듣자마자 모자 속에서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밀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 이럴 수가. 곰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밀로의 모자를 집어들고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사람 살려! 곰이 나타났다! 택시기사가 소리쳤어요. 곰? 어디 쪽? 경찰이 말했어요. 분명히 우체통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슉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휴, 큰일 날 뻔했네. 그 마술사를 어디 가서 찾지? 곰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여자가 우체통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서두르세요. 이러다 마술 공연에 늦겠어요. 마술 공연? 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우체통 속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아이들을 따라갔답니다. 포보비우 씨, 이젠 다 틀렸어요. 난 토끼를 잡아오지 못했어요. 공연 시작을 앞두고 밀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토끼가 없어도 공연은 꼭 해야 해. 저걸 봐! 극장에 관객들이 가득 찼다고 포포비우 씨가 말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극장 관객석 맨 앞줄에 밀로의 모자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모자 좀 집어주겠니? 밀로가 휘파람을 불자 곰이 모자 속에서 뛰어나왔어요. 안녕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가워. 곰이 말했어요. 밀로는 공연 내내 곰이 온갖 모양의 모자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마술을 펼쳤답니다. 밀로의 마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포포비우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3주 내내 밀로와 곰의 마술 공연표가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곰은 너무 피곤해 계속 하품을 해냈어요. 762개의 모자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마술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곰은 지쳐서 더 이상 마술 공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밀로는 곰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곰은 긴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휴... 너 없이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밀로가 말했어요. 곰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해봐. 너도 그렇게 하면... 말하다 말고 곰은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답니다. 요즘 밀로는 밀로는 모자마술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 모자마술은 아주 특별한 마술이랍니다. 마술사 밀로가 모자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곰한테 배운 비밀이에요. 남준이 모바운점이란 6분명 자 그럼